트로트의 여신을 불리면서 정말 데뷔 11주년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트로트진 가수 송가인씨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마음을 대동한 변함없이 차린다 누구냐 무란 봉허가 은기야 이 몸의 그리픔 철조망이 갈복막혀 다시 맘은 날 그 때까지 한마음 소식을 물어봐 한마는 대동가 한마는 대동가 우별무별 빛노래가 그리구나 귀에 읽은 숨신 말을 다시 한번 불러볼래 편지 한 장은 저들끼리 다치도 없을 소냐 쓴다가 지저버린 한만한 태도인가 가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여해온 송가인이어라 네 2023 대백제전 폐막식에 이렇게 가인이어를 엔딩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이야 네 아이고 우리 학생들 오후필승 송가인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모 알아요? 세상에 가인이가 이렇게 어린애들한테까지도 인기가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함께 즐기실 준비되셨나요? 이야 감사합니다 저 뒤쪽까지 정말 안 보이는 곳까지 다 서 계시는데 잘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정말 오늘 좋은 날이죠? 오늘같이 좋은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아 아 푸른 바다에 배를 띄워라 큰 심 걱정 다 버리오 이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추운 날에 우리 모두 갯놀이 가자 사람이 살면은 몇백년 산다고 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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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을 내라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가족끝 resczes 열 Update 물연눈 많이 놀고 이 물연눈 하나라 푸른 바다에 너를 쳐라 아 푸른 바다에 너를 쳐라 아 푸른 바다에 너를 쳐라 아 푸른 바다에 너를 쳐라 사랑하는 청든 님과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모두 춤을 춰보자 사람이 살면 몇백년 산다고 하도하도 욕심을 내라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많이 놀고 못하리 어차피 인생이란 한번뿐인데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정말 근래에 다녔던 행사 중에 오늘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도 그냥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도 막 떨려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즐거우시죠? 네 저는 너무 떨리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노래하니까 노래가 그냥 크으으윽 저 벽 몇 미터까지 그냥 나올 정도로 노래가 시원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네 집에가서 박수 치지 마시고 여기서 다 치세요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추우시죠? 안 추워요? 네 누가 봐도 옷을 두툼하게 입고 추워서 막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를 많이 치면 손바닥에 열이 나가지고 건강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치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머리로 손 흔들린다 반짝반짝 좋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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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 아들 따라 잘되거라 밤낮으로 기도한다 엄마 아리랑 사랑하는 내 아가야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천년 만날 치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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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 사랑하는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쓰리쓰리랑 아라리 우리 엄마 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eless like Labi 천년 만날 치지 않는 쀄이까 엄마리랑 아리랑 아라리랑 아라리랑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키워나온 엄마 아리라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싶소 울어머니 서산마루 네가 지구 달이 뜨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사랑 사랑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쓰리 쓰리랑 아라리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랑 엄마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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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엄마 엄마 우리 어머니 알기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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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땅의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 되었습니다 신나게 노래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벌써 또 끝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참 언니래요 언니래 우리 학생들 몇 살이에요 내가 언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언니 나이가 몇인지 알아요? 모르죠? 몇 살 같아 보여요? 23살? 25살? 39살? 29살? 우리 학생들이 참 사회생활을 벌써부터 할 줄 알아요 이뻐요 진짜 우리 학생들 앞으로 커서 크게 훌륭한 사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리는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마지막 곡 가볼까요? 안 돼요? 나도 마지막 하고 가야죠 가긴 가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릴 테니까 신나게 더 즐겨주셔야 돼요 아셨죠? 신나는 메들리 가봅시다 자 우리 학생들도 박수 최고! 하우! vous çok 9 3 ma jo et 스치군 군인 반노라 벗니 소신분에 흔해 기사군 이별 수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대여 대여 너는 저라 사뜩을 쳐보라 자 이번엔 용서 1라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렀는데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이쪽으로 할 테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갈게요 같이 따라 불렀는데 아시겠죠? 용두산아 용두산아 이놈아는 변침방을 걸자 한 번 불려 빙세여 초반 벙냐 반등 한 분과 두 개당 일의 구신 사회 다 가네 사랑 심어 다져도 그 사람은 어디 남아 눌렀어 숨고 싶어 숨고 싶어 아아아아 숨고 싶어 숨고 숨고 싶어 숨고 싶어 자 마지막 곡은 홍소야 오지마라 들려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없이 사랑해 주셔야 하시겠죠 더 신나게 박수와 앙터 작아 작아 사랑을 팔고 사는 바람 속에 저 부자 시키려를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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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홍소야 오지마라 홍소야 울지마라 홍소야 나 안의 나갈지 기도를 시켜라 세상에 가인이가 무대 밑으로 안 내려가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세상에 아까 어디지? 이쪽 저기 앞줄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어머머 눈이 막 커지셔가지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쵸 가인이 예쁘죠? 네 무대 밑으로 내려가야 이렇게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부터 무대 밑으로 항상 꼭 내려가야 되겠어요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정말 근데 우리 관객 여러분들의 매너가 정말 최고였던 게 사실 다른 행사장 가면 이렇게 제가 내려가면 무대로 막 다 앞으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앉아계시고 너무 안전하게 매너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앵콜이에요? 앵콜하고 갈까요? 앵콜 원하세요? 네! 하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도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도리를 하기 전에 우리 취임새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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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참말로 얼씨구 했으면 얼씨구 해야지 벌써 좋다라고 했어 우리나라 사람도 참 뭐든지 빨라 빨라 그렇죠?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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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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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이를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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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고 해주시는 분들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진도리를 해볼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만나보니 만나보니 반나라 이별 흘러예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가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숨어간 것이오 하시는 일 잘 되시오 부자가 되소서 아리아리랑 아라리랑 수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헐시고 좋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를 보여준 대한민국의 트롯 진 가수 송가희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공연 너무너무 잘 보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